4. 5. 5.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응 좋아 태워다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겠네요 뭐 라면 먹을래요?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재밌는 얘기 몰라요 원래 썰렁해요 재밌다 자고 갈래요? 으흠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요리를 디자인하다 심플 이지 퀵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요리 자신감 하우스쿡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우스쿡 전달이 잘 안됐나 본데요 저희 회사 제품은 라면 조리기가 아니에요 저희 제품은 정수기를 메인으로 개발한거라 버튼만 누르면 아니 죄송합니다 거봐 라면 아니라고 했잖아 됐어 이 정도면 좋아 상품 카레 상품 카레 먹을래요?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심플 이지 퀵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우스쿡 정확한 물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IH 인덕션이라 버튼만 누르면 다양한 요리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몇 번쯔 몇 번쯔 하우스쿡 오뎅탕 먹을래요? 쉽고 빠르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우스쿡 스테이크 먹을래요?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우스쿡 떡볶이 그라탕 쉽고 빠르게 하우스쿡 진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먹을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만해요 그만 먹을래요 죽을 것 같아요